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1세기 거북선을 제작 중입니다. 최근 중국은 수십 척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하고 내년 많은 수의 함정을 진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북한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한반도 해역의 정세가 심상치 않은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에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잠수함 사령관 출신의 해군 참모총장이 탄생했는데요. 제레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건조한 대한민국은 보다 성능이 향상되는 배치2 잠수함 건조에 돌입하였고 해군의 수장을 잠수함 사령관 출신으로 중용하는 등 해양 영토 방어의 잠수함 전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 거북선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건조에 들어간 3000톤급 잠수함의 성능 목표를 자세히 보면 가히 세계 최고의 비핵잠 잠수함 건조를 목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방사청과 국내 조선사들은 3000톤급 배치2에서 비교 불가한 세계 최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핵잠 잠수함과 수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도로 발전된 잠수함들을 확보해 억제하겠다는 것이 우리군의 전략인 듯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 사업으로 핵잠 잠수함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긴 잠항 시간의 확보와 빠른 속력, 뛰어난 탐지 장비와 최고의 정숙성을 확보한 하이브리드 잠수함을 대한민국의 거북선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매복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 영해를 그 누구도 쉽사리 넘어오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잠수함들이 미국의 림팩 훈련에서 보인 전설적인 전과로도 유명한데요. 이제 대한민국 앞바다에는 과거보다 몇십 배 강력해진 잠수함들이 물속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창호급 잠수함의 배치3까지 총 9척의 수직발사관에는 6발 3척, 10발 3척, 12발 3척 총 84발의 각종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100여발이 넘을 어뢰까지 합하면 이는 적 항모 전단도 괴멸시킬 수 있는 전력인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듯이 마지막 배치3 잠수함 3척은 핵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되면 더 좋겠지만요. 이는 잠수함 사령관 출신 해군참모총장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3000톤급 배치2급의 경우는 비록 핵 추진 잠수함에는 속도와 잠항 시간에서는 뒤지지만 소음이 적고 곡면 배열 소나와 스텔스 기능 등 핵 추진 잠수함 못지않은 성능이라서 굳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 개발이 완료되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 SMR을 핵 추진 잠수함용으로 바로 쓸 수 있다는 말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SMR은 발전 용량이 커서 잠수함에는 맞지 않으며 선박용 소형 원자로도 따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핵 추진 원자로를 순수 국내 기술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수함 수출 시장이 뜨거운데요. 한창 수주전이 치열한 캐나다, 필리핀,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이 총 8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는 세계 조선사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수주 결과가 앞으로의 세계 잠수함 시장의 패권을 거머쥘 중요한 기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먼저 시작될 필리핀이나 폴란드의 수주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두 국가 모두 3천 톤급의 대형 잠수함을 원한다고 하여 이 두 국가에서 꼭 계약을 따내야 3천 톤급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캐나다 사업에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두 국가 모두 기존 방산 수출국으로 끈끈한 유대를 갖고 있어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인 22일 HD 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해군 및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일 입원함의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새롭게 건조하는 신조함 총 10척을 모두 한국에 맡겼는데요.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며 이 중 호셀리자람급 호위함 두 척은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납품되어 운영 중에 있고 초계함 두 척의 기공식이 이날 열렸으며 원양 경비함 6척도 계약이 완료되어 곧 건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토리비오 두리나야 나다시 주니어 필리핀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아마도 기공식을 이유로 조선사와 해군에서 특별히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 초계함의 기공식에 참석해 건조 현황을 살핀 아다시 필리핀 해군참모총장은 전날 해군 본부를 방문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의 면담과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의 국내 방안은 최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필리핀 해군에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퇴역 초계함 안동함을 둘러본 후 이어서 214급 잠수함의 내부도 견학한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 잠수함 수출을 위해 해군과 조선사 모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유럽의 조선사들과 한국의 하나해안과 HD 현대중공업 두 개사 모두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우리 잠수함들이 폴란드가 발표한 요구 조건을 거의 모두 만족시키고 있어 우수한 성능과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등 유럽의 조선사들은 필리핀에서도 전액 무이자 20년 상환 대출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차관 제공 등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방산 계약은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수백 개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주와 발주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리어 국가에서 장려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구축하는 잠수함 전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력한 전략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대한민국 잠수함은 어쩌면 핵 추진 잠수함도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의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의 바다를 지킬 강력한 잠수함으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력한 잠수함은